우리 서로가 사랑하는데 나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너도 대출이자에 허덕이는데 그땐 어째야 하나 어째야 하나 어째야 하나 어째야 하나 우리 서로가 좋아하는데 나는 널 아직 알지 못하고 너도 날 아직 믿지 못할 땐 그땐 어째야 하나 어째야 하나 어째야 하나 어째야 하나 어째야 하나 감사합니다. 우리 서로 이제 점들었는데 나는 널 만난지 3달이 됐고 너는 임신한지 4개월짼데 그땐 어째야 하나 어째야 하나 우리 둘 다 하나. 오지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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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야나